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세러데이입니다 토요일이구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피부표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공유하고자 서울까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난 칭찬해 주셔야 돼 이제 눈에 보이니까 먼저 먹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니는 글로우 메이크업 입니다 방송을 하니까 평일에는 방 하나 없는 분장을 하는데요 데일리로 평소에 하고 다니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께요 가장 먼저 선크림 오우즈너리 레스트 앤더썬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는 선크림입니다 저번에 광고로 진행했던 스킨푸드 선크림이랑 이 오우즈너리 그 다음에 발견한 꿀템이에요 추천드리구요 제가 선크림을 고르는 기준은 우선 촉촉해야 되고 화장이 밀리면 안되고 백탁현상이 없어야 되고 눈 시리면 안돼요 제가 눈이 예민한가봐요 눈이 그렇게 시려가지고 선크림을 잘 골라야되는데 이 제품은 눈 시림이 없습니다 촉촉하게 백탁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리고 오우즈너리에서 나온 세럼도 되게 좋더라구요 되게 쫀쫀한 제형의 세럼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피부화장을 시작해봅시다 오늘 피부광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데요 샤넬의 멀티 유즈 스틱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메이크업 다 마무리하고 위에 조금 올리시더라구요 근데 나는 오늘 엄청난 광을 원한다고 하면 메이크업 전에 여기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도 좀 바르고 이마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진짜 내 깊숙한 속광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광이 올라와요 이게 이 메이크업 퀵 중에 하나구요 메리키트 멀티 프로텍션 밤 이게 비비 같은 거거든요 이거랑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쓰면 그 되게 은은한 광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광이에요 섞어쓰는 파운데이션은 아무거나 상관없구요 이 제품이 저한테 좀 어두워서 최대한 밝은 걸로 너무 저한테 밝아서 못 쓰고 놔뒀던 제품 그냥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 파운데이션을 1대1 정도 비율로 섞어줍니다 자 이렇게 섞어줬으면 이 스파출러를 이용해서 저 얼굴에 얇게 도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 퍼프로 두드려줘 최대한 얇게 얇게 올리고 샤넬 스틱이랑 메리키트 비비만 있으면 물광의 끝판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피부에 좀 요철이 많고 트러블이 있는 상태에서 과하게 글로우 메이크업을 하면 그게 더 도드라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피부 상태에 맞게 메이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향 친구가 오늘 서울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엽떡을 시켜놔라는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엽떡 좀 시키고 올게요 완료! 진짜 무슨 파리도 떨어질 것 같은 광이거든요 이 광이 또 너무 과하면 사람이 부어보이거든요 그냥 부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밀키 바이올렛 이게 되게 얇게 파우더 처리가 돼가지고 이거 즐겨 쓰는데 이 팔자주름 쪽이랑 그 다음에 눈썹 화장 올라갈 눈두덩이랑 여기 있잖아요 여기 광을 전 좀 죽여줘요 얼굴 외가 머리카락 붙으면 피곤하니까 쉐딩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색상이고 밝은 색상으로 그냥 턱선 쓸어주시고 쉐딩 끝! 그리고 눈화장은 에뛰드 플레이톤 아이팔레트 피치 거베라 피치 거베라 색상 눈두덩이에 넓게 깔아줍니다 응용감만 살짝 준다는 생각으로 언더에도 이 색깔 거베라 예뻐라 색깔 이름이 왜 이러는거야 쌍꺼풀 라인 안쪽에다가 삼각존까지 연결 그 다음에 똑같은 색상으로 이 얇고 문득한 브러쉬 애교살 쑥쑥 그 애교살은 그냥 대충 넣어주시면 돼요 화장 끝나면은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은 색상으로 눈썹도 좀 색깔 맞춰줄게요 진짜 바쁘면 이 상태에 립만 바르고 다니는데 웬만하면 아이라인도 그려주는데요 클리오 샤프 소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색상으로 점막을 얇게 채워줍니다 좀 또렷해지죠 꼬리도 눈 모양에 따라 살짝만 빼주고 너무 신경써서 그리면 더 안 그려지니까 그냥 손 가는대로 그려버려야 돼요 이거 꽃 이브닝 색상으로 아이라인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과정을 하거든요 그냥 아이라인 위에 섀도우 한 번 더 바르면 돼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 피부 다음으로 질문이 진짜 진짜 많은 게 제 애교살 메이크업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 섀도우에요 저 여러 가지 막 갖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애교가 두 배 색상이거든요 이게 되게 부드러운 샴페인 자글자글 펄인데 이거를 이런 뭉뚱한 브러쉬 있죠 짧고 단단한 걸로 웃어서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이 눈 점막 가까이에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좀 떨어뜨려서 이 정도 구간만 바르거든요 안 그러면 눈이 부어보이더라고요 여기도 띄워서 음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 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교살이 쇽 하고 올라왔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자면 데이지크 펄 제품인데 가운데 눈동자 아래 톡톡톡 올려주면 더 입체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난 애교살로 끝장을 보겠다 하는 날에는 올려주고 있어요 이제 블러셔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제가 설마 블러셔를 안 가져왔나요 많이 불었네 챙긴다고 다 챙겼는데 블러셔를 안 챙겨왔나봐요 샤넬의 립앤치크로 나온 5번 라이블리 레드? 핑크? 그 제품을 여기에 딱 올리면 그 마지막 윤광 표현까지 완벽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안 가져왔습니다 하하하하하 어떻게 그걸 안 가져올 수 있지 근데 저 눈썹 그리는 거 깜빡했어요 릴리바이레드 스키니 메스 브로우 펜슬 3호 다크브라운이고요 그냥 원래 제 눈썹에서 길이만 좀 연장한다는 느낌으로 틀만 살짝 잡아줍니다 눈썹은 마무리하면 되고 블러셔는 생략하고 이 하트 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 펜슬 7호 드라이로즈 색상으로 저는 윗입술을 되게 확장해서 그리거든요 그냥 대충 쑥쑥 그리고 이렇게 한번 베이스 깔아주시고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벨벨 14호 핑크 짬바 안쪽에 색깔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입술도 제일 촉촉한 게 좋아서 토니모리 게디 틴트 글레이즈 밤 4호 토피 애플 색상인데 이게 진짜 묽어요 그래서 조금만 패딩에 넣어놔도 물러져서 바르기 힘들고 조금만 세게 눌러도 바르기 힘들고 뭐 약간 이런 제품이라 제품력 자체는 좋진 않은데 그 흐르는 광택까지 발라놓고 보면 진짜 예쁘거든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저는 거의 항상 이 루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똑같고 마지막에 올리는 게 립 오일이냐 이 토니모리 게디 틴트냐 약간 이런 개념인데 어떤가요? 네 이렇게 저의 글로우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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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